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설정의 3단계 설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이 3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설정이라고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이것이 최초 기본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제일 위에 내 정보가 있죠. 내 정보 연관 구독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성능 정보 이것은 자기의 스마트폰의 기기의 성능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지금 분석하기 있죠. 지금 분석하기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 지금 분석하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제대로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해서 취소하기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네마스터 초기화라는 것이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키네마스터가 자꾸 다운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검토해 보니까 다 점검해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다른 앱이라든가 시스템과 드라이브가 충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 초기화라는 이것을 터치해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초기화를 누르면 여기 자세히 설명이 있죠. 여기에 프로젝터 SS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앱이 처음 설치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프로젝터 SS는 제거되지 않는다. 키네마스터 초기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할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 모드 있죠. 이 전체 화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터치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 모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면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편집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하나씩 가져옵니다. 하나하나. 하나 가져오면 닫히고 편집 화면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미디어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가져오고 또 사진을 가져오고 각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본 그대로 놔둡니다. 다시 터치해서 전 상태대로 이렇게 하얀 색깔로 왼쪽에 이렇게 원이 오게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브라우저 전체 화면 모드 있죠. 이것도 역시 오디오 브라우저 타임라인 위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오디오 브라우저 타임라인 위로 나타나니까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체크하지 마세요. 그래서 둘 다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면 상당히 편집하기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터 목록 정렬 기준이 있는데 프로젝터를 어떤 순서로 정렬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정한 날짜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 보면 목록 기준이 되어 있고 수정한 날짜대로 정렬할 것이냐. 또 프로젝트가 생성된 날짜 처음 생성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수정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수정하고 그러니까 생성된 날짜와 수정된 날짜의 개념 차이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빌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극한 것은 수정한 날짜빌로 하는 것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기본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급에서 전문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 설정. 여기 전문가 설정을 터치해 보겠어요. 화면에 여기에 제일 위에 보면 동영상 레코딩 시 오디오 랩을 표시 허용해 놨죠. 동영상을 레코딩, 녹화할 때 오디오 레벨을 오디오 레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60프레임 푸 세컨드 1초에 60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면 굉장히 화질이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역시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대 240프레임 푸 세컨드 이것은 일반인들은 만들기 어렵지만 방송국 같은 전문 기기에서는 촬영기기에서는 1초에 FPS는 프레임 푸 세컨드 약자잖아요. 프레임 F는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P는 푸 S는 세컨드 그래서 FPS는 프레임 푸 세컨드 세컨드는 초죠. 초당 프레임 몇겠냐 240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구화질이에요. 이런 동영상을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 스마트폰에서 타임라인에 가져올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얀 흰색입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나와요.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 무제한이니까 타임라인의 레이어가 아주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체크를 해놨죠. 체크를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체크를 하면 이렇게 경고를 띄워줘요. 이렇게 경고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 사용 시 기기의 사양 초과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겠습니까 했죠. 사양이 낮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이 기기가 램이 12기가고 저장 공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계속 진행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디버깅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 저장하기 해놨죠. 디버깅을 이것은 디버깅은 버그란 것은 오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하는 그런 뜻입니다. 디버깅이라는 게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구태에 저장을 해서 정보를 나중에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있죠. 이전 버전으로 제작된 동영상 티네마스터 버전이 있겠죠. 이전 버전으로 제작된 동영상 이동하기 이걸 터치하면요. 이전에 제작된 동영상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올려 볼게요. 이전 버전으로 제작된 프로젝트를 기기에 새로운 저장 위치로 이동한다. 새로운 저장 위치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예전에 삭제한 뭐 그런 것도 탁 오더라고요. 아주 불편해요.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서 전문가 설정을 이렇게 설정하고서 나갑니다. 뒤로 이걸 터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설정에서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엑셀을 누르고서 닫습니다. 이것이 1차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설정은 어디에 되느냐 하면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새로 만들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설정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비율이 나오죠. 16대9 9대16 1대1 4대3 3대3 3대4 4대5 2.35대1 이런 것인데 뭐 이런 것은 별로 쓰지 않잖아요. 대개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첫 번째과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대9와 이것은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들고서 촬영하는 거죠. 가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9대16은 스마트폰을 세로로 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쇼츠 같은 것은 9대16으로 이렇게 작성해야 화면에 맞습니다. 그 밑에 내려갑니다. 사진 배치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 이시요. 자동 은 사진을 가져왔을 때 저절로 사진이 움직여 만듭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자기들이 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사진이 움직여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면 맞추기는 위아래 화살표 속에 화살표를 보면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대16으로 촬영하면 위아래 맞추고 양쪽 좌우 이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면 채우기는 여기 화살표가 보세요.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상하 좌우 다 있죠. 그래서 상하 좌우로 다 확대를 시켜 화면을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화면 맞추기를 투추하면 화면 맞추기의 색깔이 바뀝니다. 제 경우에는 자동을 합니다. 주로 자동을 투추합니다. 자동을 투추하면 자동 이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길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진길이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4.5로 되어 있어요. 4.5 여기 위아래 짝대기 있죠. 위에 딱 갖다 놓은 위아래 짝대기 여기 갖다 놓는 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4.5로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대개 8초 정도 갖다 놓아요. 그러면 여기 8S 라고 세컨드 라는 뜻입니다. 세컨드 S 는 세컨드 다 세컨드는 둘째란 뜻도 있지만 초란 뜻도 있죠. 그래서 사진길이를 8초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전환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면전환 장면전환 길이를 여기 설정합니다. 지금 1.5초로 되어 있죠. 기본이 1.5초 입니다. 이게 제일 적당합니다. 장면전환을 너무 길게 하면 지지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루하게 되고 되게 아주 짧게 하는 0.5초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키넷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1.5초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프로젝터 불러오기가 있어요. 확장자가 키넷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점 키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키넷마스터의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프로젝터를 저장을 하면 저장한 그것을 나중에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한번 강의를 올렸는데 다시 한번 강의를 기회나는 대로 올려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다 설정하고서 여기에 상단에 보면 다음이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이 2차 설정입니다. 2차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 미디어브라우저가 나오죠. 미디어브라우저를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아 부르겠어요. 닫아 부르면 이와 같이 편집 화면이 나오죠. 편집 화면은 여기선 미리보기 미리보기 프리뷰 모니터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미디어 패널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이것은 지금 SS도입니다. 여기 한 2000개 정도의 여러가지 스티커라던가 효과라던가 온갖 것이 닿았습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이 타임라인 이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왼쪽 이 부분이 액션밤 입니다.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는 곳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를 다시 터치하면 아까 미디어 브라우저로 갑니다. 닫아 보러 겠어요. 닫고서 마지막 설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 있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설정을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 터치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초기 화면에서 설정했었죠. 여기서는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설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자기가 새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 있죠. 여러가지 오디오를 가져오는 이후에 자동 조절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마스터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 100% 로 돼있죠. 100% 이것을 퍼센티지 로 자기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오디오 에서 오디오를 프로젝트 시작 부분에서 페이드 인 이니까 소리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천천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거를 적용하고 싶으면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제로 돼있기 때문에 오디오 페이드 아웃 끝날 때 프로젝트 끝부분에서 오디오가 슬림 슬림 사라져립니다. 페이드 아웃 입니다. 학교 다닐 때 중고 다닐 때 페이드 페이드 아웃 이런 거 배웠잖아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은 천천히 소리가 크게 되는 거고 페이드 에서 천천히 소리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0.2초 간 페이드 인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페이드 아웃 2초로 돼있죠. 이것을 자기가 오디오 페이드 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을 그 다음에 오디오 페이드 아웃 도 여기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조정은 이것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켜져 있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켜져 있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 바는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켜야 하면 슬라이드 가 움직여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 갑니다. 지금 오디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 갑니다. 비디오 터치 하면 동영상 페이드 화면에 동영상 페이드 인과 동영상 페이드 아웃이 나와 있어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2초로 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2초로 되어 있어요. 끝날 때도 2초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 하려면 오른쪽에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되겠죠.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선택이 안 되면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편집 있죠. 편집이 터치해 보겠습니다. 편집 터치하면 사진 길이 아까 제일 앞에 설정해서 8초로 했죠. 이 프로젝트에 와서 내가 다시 또 바꾸고 싶어요. 7초로 한다던가 이렇게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프로젝트 설정에 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 사진 배치도 아까 설정에서 했죠. 여기 와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고 장면 전환 길이도 여기 와서 다시 바꿉니다. 문제는 요란 것을 바꾸기 전에 타임라인에 가져온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 이전의 설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이전에 설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진 길이를 이전에는 8초로 했는데 8초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까 설정에서 이걸 7초로 한다고 이미 올린 사진이 7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설정 이후에 설정 이후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6초로 했다. 제일 앞에 초기 화면에서 설정에서 8초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8초로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6초로 하면 사진을 이미 가져온 것은 이미 8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바꾼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3단계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 설정을 하는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키네마스터를 자유자재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한글자막 by 한효정